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멋지고 좋은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힘든 힘듭니다. 미기님을 찍는 파인 감독님을 찍는 식형입니다. 어떻게 촬영은 잘 하셨습니까? 계속 해야죠. 날씨 좋네요. 감독님도 해주세요. 미기 팬클럽과의 추억이 어린 이기대공원입니다. 불이 소풍 했었어요. 미기님을 찍는 파인 감독님을 찍는 식형이에요. 구름 다리 중간까지 가야죠. 구름 다리. 구름은 어디 있어요? 구역이 없지. 있었지. 스톱! 여기 뭐였니? 여기가 맞는데.. 고역에 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무기 매여구나 이렇게 불렀구나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사 다 외웠습니까? 네 네 외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에 봄이 왔던 말 형제 떠는 부산항에 가내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소만 연락소만 형제 떠는 부산항에 가내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소만 그리운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그리운 내 형제 여기 따뜻하게 줘요 은윈 괜찮은데? 이 영상은 잘 찍어서 그래요? 플레이어가 좋아서 그래요? 플레이어가 좋아서요. 뭘 물어봐. 까르타로 물어봐. 아니야. 같이 앙상뿌리 돼야 돼. 같이 대답해야 돼. 조심조심 가면 괜찮아요. 조심조심 가면 괜찮아요. 조심조심. 여기 앉으라고요? 여기 앉으라고요? 앉지 뭐. 시원하고 좋아. 잡진 않았죠? 네. 그냥 시원할 것 같아요. 예쁜 거 보고 있어. 일단 앉아봐야죠. 아 그래? 괜찮아. 딱딱. 딱딱하고 뾰족하고 파도 날리곡 좋죠? 어. 딱딱딱. 여기 가자.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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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없어요? 잠깐만 저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야 내 뒤로 네 자겠kte 뮤직비디오 한편 찍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추워라.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미기보기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파도 소리가 엄청 커갖고 안 들려 파도 소리가 추워 추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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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혜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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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뮤직비디오 영상 뒤엔 이런 체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여기 와서 굴 좀 계시죠? 아 예 날이 추워가지고 별로 없어 아 몰라 추워 안해 아니요 빨리 가 자 이동하시죠 아 딱 좋아가지고 이제 슥 돌자 이쪽으로 그대로 돌아 아 좋다 좀 기다릴게 좀 기다릴게요 나 이거 한공 하나만 기다릴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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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는 오늘 저녁에 있지 공연에 있지 그렇죠 공연해야죠 고기야 고기야 아우 추워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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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됐어 예쁜 거 보고 올게 동굴 동굴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동굴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고기야 고기야 여기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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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추워 보여 안 추워 네 바람이 안불어서 조심해야돼 감독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해느낌 자 한번 불러봅시다 아 오늘 촬영 미니님 수중 촬영해 산다는 것만 하면 돼 아 수중 촬영이요 들어가세요 산다라고요? 카메라맨은 감독님이 들어가시는거죠? 아니 시청이가 나 이제 감수 안 잃어서 안돼 다시 들어가는거면은 그래 들어갈게 방수팩 있어요? 아 잠깐 렌드에 들렸다가 올게요 여기 있었는데 렌드에 방수팩을 놓고있어 잠깐 차 있으니깐 렌드 갔다가 다시 올게 신나중이하고 지금이 해삼이 하여튼 슈퍼버리기 이렇게 그러자 금방 갔다올게요 아니면 멀리서 하여튼 수영버프 가져와야 돼 아니 나 수영버프 가져와야 돼 그래서 점프해서 여기 탓 탓 이렇게 갈테니까 어 다시 어떻게 간다구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탓 탓 이렇게 갈건데 슬로우 모션은 안돼 카메라맨 빠르지 못하면 돼 그거만 좀 보면 여기에 한 발 탁 탁 탁 이렇게 갈 거고 그냥 노래를 저 꼼꼼기에서 하는 거야 괜찮다 아 그치? 추워가지고 점심이 나왔네 조금만 더 외로워 아 그군요 팬더 맞아요? 어 와 닥슨이가 하하하하하 누나 야 이거 명대사다 어 너 축구 어디서 왔어? 내가 갖고 왔어 각오의 오파로 무긴 침대여 불에다 이 머리는 그 위에 아 비워서 해매이런 기가 날의 꿈이 없었지 이차 인구로 Side , 동작 본능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